기다리는 것 같은데? 로드키 달라고? 3번님 쪽으로 간다! 사설이 뭐야? 안돼! 개새끼 총 빨리 먹고 저 새끼들 따져 그쪽으로 가요 2번님 낙하선 하나 내려요 그쪽 끝에 차고집 쪽으로요 어디있지?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? 네 로드킬은 갔어요 2번님 쪽에 하나 있대요 네 사운드 들리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바로 올라갈게요 네 자신 없다네요 자신 있으시면 말씀 안하셔도 되고 차 타고 가요? 네 아마 저 저 차고에서 차 빼먹고 가는 거 같아요 가는 거 같아요 1번이나 야스 가나 보구나 근데 문제는 원이 밀벤인데 빠른 파밍이온 가면 되죠 빠른 파밍이온 가면 되죠 응 위에요? 네 조심조심 문은 열려 있는데 삼배낭 있는데 안 먹고 뭐지? 없다는 건가 있는 건데 지금 삼배낭 미끼에요 그럼 미끼배낭 그쪽에 1번님이 털고 오시다가 간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요 저 밑에 털었어요 아 이상한데 어 아랫집 털려있다 그건 제가 털었어요 왜 이거 뭐지 그럼 위로 올라갔나 털고 이쪽은 안 털렸네요 창고 간다 창고 간 거 같은데 한 마리 아이씨 무서운데 뭐지 지금 뭔지 모르겠거든요 한 마리가 어디있고 옥상인가 여기 버그로 열렸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이 집 여기 저 있는 집 털어셨나요 일반용이 네 거기 제가 지금 털고 왔습니다 창고집 네 방금 털고 왔습니다 희한하네 AR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도 신기하네요 어이씨 무서워 저쪽 라인 다 탈었어요 네 좀보 형 저요 저 세겨드릴게요 네 원인 밀베라 이거 빠른 파밍하고 이동해야겠어 뭐 탄이 60발인데 네 와 탄 껴져 있는 것까지 합쳐서 60발이에요? 네 그럼 제가 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탄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저 대탄이 있습니다 7탄만 135발 혹시 벅이나 뭐 차 같은 거 없나요? 네 길가에 없어요 구해야 되는데 우리 소속 그러게요 아 근데 너무 안 나온다 교전 한번 하네 파파리티가 아니라 그 오 오 카구팔 있네 또 하나 더 핑 핑에 카구팔 하나 더 있어요 네 카구 네 배율이 없어서 그런데 아 뭐야 3배랑 모르고 2배랑 먹고 카구팔 있는데 집에 2뚝 남아요 네 오 산가방 게이들 피 카구팔 카구팔 스티크탄을 안주셔도 말할 것 같아요 네 네 카구팔 카구팔을 먹으러 가볼까 제가 왔습니다 배율 있어요 배율 있어요 배율 먹었어요 지금 배율 드릴게요 배율이 남아서 다음에 혹시나 나오면 저 좀 주시겠어요 다음에 나오면 카구팔 둘 다 들고 계시는 거예요? 네 배율 2개니까 하나씩 가져가세요 다음에 나오면 받겠습니다 아니 저 어차피 AK랑 카구팔을 쓰셔야죠 이리로 오세요 그럼 2배율 드릴까요? 2배요? 2배라도 주세요 로족 쪽에 차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1번님한테 드리면 되겠네요 배율 아 저기 차고집을 들어가 봐야 되나? 펌프라서 버기 있는데 버기를 발견했거든요 네 로족 다리에 버기에 있네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? 예 로족 다리가 저기 서버니로 가는 다리에 버기가 어딥니까? 노란핑 찍은 데요? 거기 한 데 있어요? 차고집에 있는 차가 있으면 좋는데 한번에 없네요 제가 버기를 타고 차를 구해볼게요 일단 밑으로 뛰어보실래요 그러면? 네 한번 같이 가야지 버기를 버리고 차를 끌고 오시면? 될 것 같아요 오토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어 잠깐만요 네? 5,500원이요 네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람 아파트에 사람 있고 다시아도 있어요 아 그래요? 네 두 명입니다 그러면 따라가시죠 제가 곽한구를 할까요?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쟤네 저 못 봤어요 곽한구 합니다 곽한구 네 곽한구 하세요 숨 안 계세요 곽한구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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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탈게요 네 고고고 경력 3번 하필 레드죠 가시죠 네 갈게요 어 아파 이씨 우리 새난데 그 아이넘 오 어 อ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에서 각하구당 하면 나무없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고통스러워 어... 4번님 운전 좀 해주세요 저 붕괴 좀 감을게요 네 아 겁나 웃겨 일단 해변 가러 가요 어떡해요? 네 해변에서 갈까요? 네 해변에서 가셔야 돼요 저 있는 해변에는 없어요 네 그냥 물에 뛰어들어야 되겠는데 그럼 오오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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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따 배 발견 가야 돼 저 발견했다고 가야 돼 저 발견했다고 하시니까 저기로 갈게요 네 들어오시면 돼요 그 띄워들면 제가 배타고 네 저희 그냥 뛰어내리시면 돼요 네 아 뛰어내리면 크잖아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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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발... 어이구 여기 안달았다 하하하 이쪽 이쪽에서 낙하시면 피 안달고 물에 빠져요 오우 어이구 이 구하러 오시겠지? 아 내 똑백이 아 자기장박 사망 뜨면 웃기겠다 쟤네 하하하하 시각 되게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텐데 하하하하 자 어디가 지금 어디서 갈지 믿을 수 있으세요 길은 넉넉하죠 반대편으로 들어갈까요 돌아서? 돌아서요 좋아요 아 시간이 안되네 이쪽까지죠 어디로 갈까요? 지금 시간이 안되거든요 돌아갈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? 자기장 좀 맞으면 되긴 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네 좀 맞으면 되긴 하는데 그냥 그냥 너랑 데려갈까요? 곰아 뭐 돌 수 있는 만큼 돌고 가시죠 네 네 자기장 조금만 맞으면 되긴 하는데 애매하네 조금 애들 버티고 있나보네 자기장박 사망 안되네 항구당력을 와 와 오 어디서 쏘는거지? 다리인가? 네 다리 건물쏘한 애들 같은데 아 이러면 올라가기 힘든데 어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가세요 가세요 저희 지금 그냥 밖으로 도세요 밖으로 도세요 이거 올라갈다 맞아요 총 네 와 이게 맞네 아씨 겁나 잘 쏘는 애들인가 와 일단 배율이 있나봐 애들이 다 네 하나같이 아 배율 못받았는데 2번님 아니 4번님한테 아 맞다 아 배율 아깝다 아 아 rea 어 되게 왔네요 그래도 시간 안에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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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주가야 여긴 숙주가 어 올라가있다 올라가있다 그 지배지도 있겠네 그럼 이쪽으로 상륙할까요 그럼 따기비메타 가는거에요 따기비메타 네 중심쪽으로 잡히지 않을까요 저희 지금 요람선 쾌속정으로 관광중인데 이거 그냥 아 위쪽이네 어허 원이 너무 그시기하네요 이쪽 이쪽 라인 타고 올라가야겠는데요 저희 아 저 오탄 조금만 주세요 올라오시면 아 저 오탄 조금만 주세요 올라오시면 아 저에 무슨 일일이 나갈까요 아 네 자 보다 차는 안보이네 저쪽집에 이거 이쪽집에 평지 언덕엔딩인거 같은데 평야엔딩 여기야? 힘들다 그 나중에 그 아파트에서 항구당한 애들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아 나중에 리플레이 한번 봐봐야지 리플레이 근데 주변에 100m 이낸가 1km 이낸가 1km 이내라서 보이죠 아 보이나요?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아 끝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구나 아 리플레이 보면은 다른사람들 다 봐줘요? 모르겠어요 봐 본적이 없어요 볼 수는 있어요 1km 이내에 있는 다른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앙세핑쪽에 네토나 하나 올라가요 그럼 밑으로 돌아야겠네 네 그럼 밑에 이쪽 담벼락 먹고 들어갈까요? 이쪽으로? 예 3토바이 한 대 있네요 저기 쟨 산토바이는 타고 싶지 않아요 아 8대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네 어 자 서리 레토나 내려와요? 레토나 일로 온다 싸울까요 말까요? 그럼 일로 오면 싸죠 2명 잡았습니다 아 보전기 없으니 아이씨 쟨 지지 하나는 여기 있고요 d9 파츠할게요 아미 레토나 배우려고요 여기에 몇 배 있어요 거기? 4배야 아예 4배인데 탑에 보면 안 먹어도 되겠네 여기 에어 소음기 있어요 네 보정이 꼈어요 네 뭐야 그 사이에 닦았어요 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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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 자기장 자기야 언더겐닝이네 어그로가 끌릴거라서 레토나 도멸이 있더라구요 네 레토나 도멸이 있더라구요 3팀 어떻게 되죠 4 2 3 4 3 3 아 그럼 나눌 필요 없겠네 4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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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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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7 7 7 8 8 9 10 10 9 10 10 7 10 12 10 12 12 12 13 14 12 14 눈치 보면서 인원 많은 쪽을 우리가 쏴줘야 될 것 같은데 눈치 봐가면서 지키지 마시오 발 앞이다 도랑핑 집 쪽이랑 그 왼쪽에서 사운드 나네요 해우스 같아요 저 앞에 저 발 앞에 해우스 있죠 하나 도랑핑 집 쪽에서 보면 거기 보여요 나무쪽 앞으로 나가면 집 쪽에도 있네요 팔각정 하나 팔각정 저희 쪽으로 붙어요 아 이동해야되네 저흰 산 끼고 돌죠 뭐 싸우러 가고 팔각정이라 아 아 아 아 아 아 어 하나 확인 340방이야 능선 여기야 능선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쟤도 라인 타는 것 같은데 도핑할게요 필더핀 하세요 필더핀 라인 타는 애가 쟤네네 가고팔 네 아까 팔각정이 되네요 왼쪽으로 따라오는데 아레토 나온다 에스네부터 딱 까요 잠시만요 썼어요 제가 수류탄을 깔까요 하나 그쪽으로 가요 하나 그쪽으로 가요 수류탄 수류탄 빠른 수류탄 에스네네 앞쪽에다가 하나 사망 나이스 둘 사망 끝인가 끝인 것 같은데 끝인가봐요 세명이었지 않나 네 쫙 가봐요 야 나이스 나이스 쟤들도 존나 의욕 깼다 예 세명 다운 아 앞에 팔각장 있을 것 같은데 네 마홉 명 오 씨발 길리 슈트 개깜놀 왼쪽인 것 같은데 네 왼쪽 와 길리 슈트 개깜놀했어요 아 깜짝이야 아 우리 어떡하죠 레토나 갖고 올걸 그랬나 어떻게 지나가지 어허 어 양각인데 이거 잘못하면 일단 여기로 돌면서 지금 총소리라는 데 닦고 왼쪽으로 돌아다니고 저는 타면 타면 3대 35 언덕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돌까요 레토나가 멀어요? 네 네 오른쪽으로 도는게 나 맞을 것 같아요 아 저기 345 345 하나 발견 언덕 왼쪽에 두 명 T구요 오토바이 한 대 가고 집안에도 있다 집안에도 나 어느 쪽에서 쏜 거지 어 나 왔다 레토나 B 네 치약 있는가 어색 아 이 두꺼네 아 이 두꺼네 나 바퀴 타트려버려 다시 해야 돼 2명 아 티셔 어쩔 수 없다 나 좀 지리끼리 싸울 것 같은데 잠깐만 참고 가면 아닌가 자기장 오고 있어 아 남 사이에 남 사이에 어 레토나 애들 샀다 아 개 잘 쏘네 아이고 다리가 너무 안좋았다 네 다리장이 너무 안좋아졌어 대이상 난 하나 둘 넷 넷 넷 넷